나 왔어 이 시간에 불러 놓고 그새 자는 거 아니지 자 여기 책 가지고 왔다 무드등 켜도 돼 아니 이렇게 깜깜한데 글씨를 어떻게 봐 책 읽어 달라며 잠 안 온다고 하지 않았어 다시 졸려 하여간 이 변덕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너 계속 그렇게 멋대로 굴면 내가 다 들어주고 다 허락해주고 막 그럴 것 같지 맞았어 넌 날 너무 잘 알아 진짜 엘밉다 농담이야 사실 하나도 안 미워 암튼 졸리면 눈 감고 들어 이 시간에 너랑 같이 있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이왕 온 거 재워주고 갈 테니까 자 오늘의 낭독회 시작합니다 허생은 목적골에 살고 있었다 줄곧 남산 밑에 닿으면 우물터 위에 해묵은 은행나무가 있고 초옥 두어 칸이 비바람을 가리지 못한 채 서 있었다 그러나 허생은 글 읽기만 좋아하였고 그의 아내가 남의 바느질품을 팔아 겨우 입에 풀칠하는 셈이었다 하루는 그 아내가 몹시 배가 고파 훌쩍훌쩍 울며 하는 말이 당신은 한평생의 과거도 보지 않사오니 이럴진데 글은 읽어서 무엇하시려 응? 뭐야? 벌써 자는 거야? 이 책? 열화일기 시리즈에 있는 허생전이야 그래 니가 듣기엔 지루할 수도 있겠다 근데 난 이런 고전이 더 익숙한데 어떡하냐 안 그래도 얼마 전 서점에서 요즘 유명하다는 책은 한 번씩 훑어봤었는데 영 내 취향이 아니더라고 그래 나이 들어서 그런다 왜 그럼 그쪽은 얼마나 세련된 걸 보고 계시길래 뭐 이거? 협탁 위에 있는 거? 30만 독자들이 열광한 21세기 최고의 로맨스 판타지 오늘부터 사랑의 기억 조작단 연애 소설이네 제목만 봐도 벌써 책 한 권 다 읽은 것 같냐메 나 이런 거 진짜 별로야 왜냐니? 현실감이 떨어져도 너무 떨어지잖아 눈떠보면 이상한 능력이 생겨있질 않나 아님 이상한 곳에 떨어져있질 않나 그런 우여곡절을 겪어서 고작 한다는 게 운명의 상대를 만나 연애하는 거라니 알았어 알았어 읽어줄게 아 읽으면 되잖아 어디 보자 오늘따라 늦잠을 자고 15분 간격의 버스를 눈앞에서 놓치고 과장님이 나의 지각 사실을 사무실에 떠벌떠벌 공표할 때까지만 해도 그리하여 점심시간에 지각 사유서를 작성하면서 부처님 하나님 알라신이여 과장놈이 제발 오늘 문지방에 새끼 발가락을 찢게 해주세요 하고 빌 때까지만 해도 나는 알지 못했다 내게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곤 오 무슨 일이 생겼길래 5호 외근 나가는 길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덥석 잡아 탄 게 문제였을까 한동안 깜깜하게 멈춰 있던 엘리베이터는 10분이 지나자 다시 가동을 시작했고 문이 열리자마자 내가 마주친 건 이은혁 입사 때부터 지금껏 남몰래 짝사랑해온 남자 동기였다 너 어디 가? 옷차림은 그게 뭐야? 왜 그렇게 올드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의 얼굴이 코앞까지 다가왔다 별안간 따뜻한 입술이 내 입술 위로 덮이고 입속을 침범하는 아 이런 거였구나 잘 알겠다 근데 이거 너무 좀... 응? 그렇지 않냐? 이거 19세 아니야 이거? 어... 에휴... 암튼 이거 당분간 압수 다 읽은 다음에 갖다 줄게 그냥... 니가 재밌다니까 나도 한번 읽어버리고 좋아하는 사람 취향에 관심 갖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잖아 그리고 뭐 생각보다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니가 이런 거 좋아하면 같이 해볼... 그래미안 암튼 이만 갈게 잘 자고 음? Or who 이런 거 같네 bab 음 인ло 왜 밝 Italian